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최근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 전보다 생존률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사례 의무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6년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19,400명, 11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50% 늘어난 29,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의 주된 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이 7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에 57명이 발병했습니다. 남자가 65%로 여자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2006년 2.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7%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뇌 기능을 회복하는 비율도 지난해 5.1%로 11년 전보다 8.5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생존률이 높아진 것은 화학적인 응급의료체계와 119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